덴마크 완구기업 레고가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한 조립장난감 제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. 레고그룹은 앞서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BTS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테마로 한 BTS 다이너마이트 세트를 다음달 1일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글로벌 기업과의 이번 협업은 BTS가 솔로로 나선 이후로는 처음입니다. BTS 미국 팬 2명이 디자인을 출품한 뒤 약 한달만에 세계 팬들로부터 1만표가 넘는 지지를 얻어 제품화가 결정됐습니다. 이에 대해 미국의 유력 경제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레고 신제품이 BTS의 브랜드 영향력을 중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. 완전체 그룹으로서 BTS를 홍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레고의 이번 BTS 브랜드 라이선싱 계약이 하이브의 성과를 가져다 줄지도 테스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BTS 레고 세트는 총 749개 브릭으로 구성됐으며 판매가격은 99.99달러로 책정됐습니다. 뉴스토마토 권익도입니다.